넷마블 스톤에이지 오늘 소개해드릴 펫은 꼬미입니다. 꼬미는 정화 이전에 박쥐를 닮았습니다. 꼬미는 집단생활을 하며 초음파로 동족끼리 의사소통을 합니다. 지금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군요. 꼬미의 가장 큰 장점은 쓰러진 동료를 부활시켜준다는 겁니다. 그렇지만 그 이후는 책임지지 않는 것 같군요. 꼬미의 도움을 받아 부활한 동료는 한층 더 강해집니다. 정작 필요한 건 치료인 것 같지만 신경 쓰지 않는군요. 꼬미는 낮에는 주로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입니다. 낮에 동굴에 들어갔다간 잠에서 깬 꼬미의 습격을 받을 수 있죠. 절대 게을러서 낮에 자는 게 아닙니다. 스톤에이지